저는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성경은 100%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두 가지 개념의 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사람과 몇 번 대화해서 안면이 있으면 어,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성격,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한마디로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사람의 가정사, 고민까지 속속들이 다 알 때 그때 나는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나 그 사람 알아인데 알매 정도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암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야다의 암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암 외에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어떤 뜻이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지식적으로 누구 이름을 알고 몇 번 대화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잠자리 같이 하듯이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샅샅치 않은 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의 그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어요 야다 그렇게 아는 것만이 진짜 나를 아는 것이다 호세야 6장 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야달 힘써 여와를 알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래요?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다로 알래요 야다 하나님을 히브리어 야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안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대요 이건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깐 부르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연 나이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주님 잘 알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인 나인데 나도 알아주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대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민되는 구절이에요 죄 짓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치고 능력을 행하다 왔는데 나 너 모른다 너 불법 행했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셨죠 여기서의 알지라는 단어가 헬러 기노스코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기노스코가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단어예요 체험적인 암 속속들이 교감하는 암 사람들이 아무리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예수님 잘 알아요? 아무리 위치대도 이들이 하나님을 히브리어 야다루 헬러 기노스코로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암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외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암은 야다 기노스코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암이 나만 만족하는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체험적인 암의 수준으로 우리가 오래 올라가야 한다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야다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암이 출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많이 언급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래요 다시 말해 그러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야다로 체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정성을 다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듯이 누구도 누구도 사단마귀도 사단마귀도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낙심시키기 위해 쓰러트리기 위해 쉬지 않고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이 땅의 전쟁 저리가랍니다 영안을 열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언제 내 영혼이 언제 내 믿음이 사단마귀에게 집어 삼킴을 당할지 모르는 걸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죠 과거에는요 너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너 하나님 믿으면 재산 다 빼앗는다 협박해서 못 믿겠다면 이제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 넘어섰어요 오늘날의 사단의 방법은 회유책입니다 더 쉽게 넘어가거든요 오늘날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실족시킵니까 그래 하나님 믿어 안 말릴게 하지만 성경은 다 믿지마 이해 안 가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마 괜찮아 하나님 믿잖아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실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들을 점점 잠식하고 점점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신학사상이 하나 있어요 신학사상 하나님 믿는 사상이 사단이 이용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이 사상은요 성경이 100%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느낌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당연히 이런 논리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모두 무시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느낌 하나님에 대한 감성적 표현과 고백만이 성경에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도 자유로워지죠 적용도 자유로워져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놀라운 신학이냐면 성경에 웬만한 사건을 다 안 믿어요 아담과 여자를 타락시킨 선악가 사건도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퇴되신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인 사건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난번 얘기했죠 어떻게 해석해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내놓으니까 양심에 찔린 어른들이 다 자기 도시락 꺼냈다고 자유주의 신학 해석 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의 재림도 부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느낌 인간이 하나님을 신격화 더 높이기 위해 써놓은 책 정도로 해석하고 가르쳐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100% 믿죠 성경 우리 아이들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것 제가 듣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100% 안 믿는데요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중대한 기도 제목 입니다 신앙이 점점 사단에게 갉아먹히고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주의적 신학에 기반한 신앙은 솔직히 쉽고 편해요 편해요 신앙생활 하기가 왜 성경 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성경도 해석하고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 자유주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자유주의 신앙이 팽배해질 것을 이미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 하는구나 똑같이 예수님을 외친대요 똑같이 성경 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이 달라요 예수가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또 디모레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래 그랬어요 종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라 거짓령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 다같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잘못된 신앙이 이미 현재 이 땅에 와있대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앙 가장 무서운 핵심량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인데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조물주는 모든 종교에서 다 만날 수 있거든요 다 하나님이에요 이건 편안한 거예요 모두가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만 진짜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 종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게 배타적인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모든 신들 모든 종교가 추구한 하나님 편안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만 진짜해라고 가르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요새 모든 세대들을 휘잡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다는 거예요 편하죠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 올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거든요 디모레 전서 2장 5절도 이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받는 거예요 너희만 진짜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우리만 진짠데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참신 참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 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모두가 함께 믿자 해도 절대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신화적이다 너무 기적만 기록했다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기적을 그냥 만들어낸 개인의 체험 감정적 표현으로 해석해버려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과학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학을 초월하는 기적도 있지만 과학을 이용하는 역사가 더 많아요 일을 들어볼게요 할래 예식 아시죠?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피를 뽑는 예식이 할래 예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할래를 언제 태어난지 8일에 정확히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래의 명령은 갓난 아기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예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돌 우둘투둘한 차돌로 생식기 끝을 잘라서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아기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할래를 명하셨는데 이때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차돌로 자르는데 마취도 안 했어요 갓난아기에게 할래를 행하다가 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위험한 예식을 아기에게 행하게 하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할래 행하다가 취럴 과다로 죽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행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시죠 오늘날 이것에 관해 과학적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출생한지 8일째 왜 할래를 행해야 하는가 과학적 증거 출생한지 8일째 되는 날 혈액 응고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 호르몬 이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해 되세요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다시 말해 이때 할래를 행하면 출혈이 많이 생겨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구속사 시리즈 서체 읽어보셨어요 이 책 보시면 성경 속 난제도 풀어놓고 있지만 유독 연대와 연대 계산을 자세히 기록하는 대목이 많아요 왜일까요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역사성을 변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단이 이용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에 따라 부분적으로 믿고 휘사 선택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기 엘리 대제사당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홈리와 비누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은 자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사사시대 말기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위치죠 하지만 홈리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히브리어 야다로 알지 못한 결과 끔찍한 죄를 반복하여 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다가 히브리어 야다 제사장인데 하나님 이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야다로 알지 못했어요 야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제사장들이죠 홈리와 비누하스의 죄가 요아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요아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똑같은 시기에 살았던 어린 소년 사무엘도 하나님을 히브리어 야다로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가 야다예요 여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한 것 이해되죠 사무엘은 사무엘도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법괴 옆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열두 살 열두 살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자 사무엘 낳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시종으로 성전 안에 온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모시려고 그러한 미천한 사무엘이 오늘날 중학생 나이 열두 살 때 법괴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아 비나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도 이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법괴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홈리아 비나스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컷 제사 무시하고 죄짓고 나서 집안에서 편히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법괴 핵심이 뭐예요 십재명이 적힌 두돌판 아닙니까 사무엘이 가까이 했던 법괴 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나이 교회생활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비록 내가 신앙 연수가 짧아서 나이가 어려서 아직 하나님을 야다로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힘쓰고 또 성경을 100%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야다로 체험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체에 내 건강에 하나님 좀 체험하고 싶다 말씀 성경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암흑에야 암흑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체험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이성과 논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 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광대한 하나님 태추의 말씀을 내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분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은이라 이해하려고 하지마 나를 해석하고 분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분이시지 내가 따져서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말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00%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보인대요 이것들이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이 땅의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왜 왜 이 성경이 인간들이 취합한 게 성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빠졌겠지 원본이 없는데 사본들 모아서 짜짓게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본들을 모아서 만든 성경 66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모자라거나 틀림이 없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모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자기 느낌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신학 해석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한 내용들을 인간 저자가 쓴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원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허우적대지 말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이것이 100%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마음으로 행하실 때 가정마다 말씀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100%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조금도 빠짐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젊은 세대가 성경을 100% 믿지 못하겠다고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려서 받아 먹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00% 믿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대역전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다